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매생이 굴 칼국수 그리고 웅엄마 김치 전에도 이렇게 먹은 적이 있는데요 구독자님이 엄청 이렇게 먹어달라고 요청하셔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호박 반물참 국물방ul 우리题 Один지 오늘 이 김치! 이 김치와는 더 맛있는데... 이 김치고래? 정말 맛있다! 김치고래? 김치고래? 고추냉이가 좀 더 좋았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고추냉이가 너무 고추냉이를 먹다! 진짜 맛있을 것 같다는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늘 엄청 신선해요! 멈춘다! 랍스타가 너무 짭조름해! 짠! 랍스타가 더 맛있었고... 랍스타가 더 맛있었어요! 랍스타가 더 맛있어! 랍스타가 더 맛있었어요! 하루에 물에 먹었을 때, 이걸로 먹으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내가 먹는건 처음에 먹었을 때 매콤하고,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맛있게 맛있게 먹으면 맛있다.. 모든게 맛있게 먹으면 맛있어.. 마지막으로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고추는 멍청이 진짜 맛있었어요! 멍청이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맛있어.. 맛있게 먹어야지.. 매운 고추에 쌀을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고추는 마늘이랑 마늘이랑 마늘이 맛있다.. 어우... 매콤하고 오오 너무 맛있다 제가 모든 분들을 마음에 드는 걸 좋아한다 나는 그 라면을 먹으면 너무 맛있다 저는 다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고추는 거 맞고 나의 고추는 고추는 것 같다 나는 심지어 먹으러 왔다! 제가 이 친구와 함께 먹으려는 것 같다. 그래도 맛있게 먹어서 맛있어! 먹어 봐봐! 너무 뜨겁지만, 맛있다. 너무 뜨겁지만, 맛있다. 저는 너무 고소해서 먹어야 겠고 정말 맛있어요 맛있다 매운 고소스란다 오이 매운 고소스란다 오이 매운 고소스란다 오이 매운 고소스 저는 한 번 더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는 정말 맛있어 매일 궁금해서 이것저것이 너무 잘 어울린다 우리는 매일 매일 고쳐서 재료들과 함께 먹다hnlich 너무 맛있다 정말 매일 다 만드는 ayuda 계속 먹었지만... 진짜 맛있다! 오늘의 맛은 더 맛있다! 또 먹었을때... 맛을 더 많이 먹었고... 이제 뼈는 없어서 먹었을때... 이 뼈는 잘 먹었을때... 맛은 더 맛있었더라! 맛있다 의사도 잘 어울렸어요 다시 한입... 벌써 안먹는거에요 정말 맛있네요 수고하니 좀 더 맛있어요 참기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맛은 제 입에 정말 맛있을때 정말 맛있게 쭈어먹는게 정말 맛있더라구요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으면 좋네요 너무 맛있게 먹을수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을때 여러분은 인사의 본격적인 과정을 하셨어요 drove a lot to make her face 너무 맛있었어요 괜찮아요 정말 맛있어요 머리에만 먹었으면 정말 맛있네요 역시 리액션은 정말 이상해요 왜 그렇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복d합을 하고있는 음식을 먹어요 아주 맛있는데! 쿨타임! 그치고 있는 것들도 너무 좋지만 그래도 안심이 좋지만 너무 맛있어 요리가 다 먹었지만 오늘 이 고함은 더 맛있었어요 고함은 먹었지만 그치에 하나 더 먹으면 더 먹어야지 더 맛있어 알겠어 흡수 마셔라 내 고구마 나는 마셔 Huang 맛도 맛보고 나의 맛은 정말 잘 안그러네요 대신 먹으러 고소한 아이스크림 또 먹고 싶어서 먹었더니, 나는 못 먹었을 때 라면을 먹었을 때, 매운 고소한 맛 마지막에 먹기 좋은 음식! spend the time by南俊文字幕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매생이 굴 칼국수를 먹어보았는데요 너무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굴 향이랑 매생이 향이 엄청 진하고 시원하고 뜨끈하니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땀을 씻으러 가야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